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접란을 전혀 다른 환경, 다른 방식으로 키운 걸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호접란은 착생식물이라 물빠짐이 잘 되도록 물빠짐이 잘 되는 용기에 심어서 키워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호접란은 이 용기 자체가 전혀 물빠짐이 되지 않는 보기는 굉장히 예쁜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기에 시험적으로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나는 약 9개월 전에 학원에서 조금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꽃도 지고 조금 시들고 할 때 저렴하게 구입했던 호접란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키워 봤는데요 의외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이 용기에서 새 잎들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긴 꽃대를 올려서 약 9개월 만에 배수구가 전혀 없는 이 화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었습니다 꽃은 이 노란 바탕에 약간 점처럼 생긴 아름다운 호접란인데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활짝 개화해서 피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게 첫 번째 핀 호접란이고 이 반대편에도 지금 이렇게 크게 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차례대로 맺어있는 이 꽃망울들은 곧 머지않아서 차례대로 이렇게 꽃 개화를 할 것 같습니다 호접란은 또 꽃이 한번 피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게 가는데요 호접란에 또 오랫동안 꽃이 피는 게 호접란의 매력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용기 자체가 저도 이제 시험적으로 호접란을 전혀 물빠짐이 되지 않는 용기에서 키웠기 때문에 조금 모험이었는데요 의외로 이 물빠짐이 되지 않는 이 용기에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물주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호접란은 물빠짐이 잘 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데요 이 용기 자체가 물빠짐이 되지 않는 그런 용기라 저는 이제 키우면서 그의 물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접란을 키울 때 물을 주는 그런 상식하고는 전혀 틀리게 물은 한 번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물은 주지 않고 물은 거의 스프레이 형태로 가끔씩 소량으로 아주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뿌리는 거의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자체가 물빠짐이 되지 않는 환경이라 맨 아래는 하산석 돌을 깔아 주었고요 이끼는 좀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는 편이라 그의 바크 나무 껍질로 좀 더 여유가 있게 살짝 그냥 얹어주는 환경이다시피 좀 공간이 이렇게 느슨하게 확보가 되도록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호접란을 심겨진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빠짐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였지만 여기에서 새 잎들도 세 개나 크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난 잎이라 좀 더 여리고 훨씬 윤기가 있고 광택이 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잎이었고 지금 반대편에 보시는 이 잎까지 이렇게 물빠짐이 전혀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잎이 세 개나 나서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호접란을 키우시는 환경은 물빠짐과 통풍이 제일 중요한데요 대신 이제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였기 때문에 물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스프레이 형태로 아주 적게 아껴서 주듯이 극소량으로 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주었고요 용기 자체는 타이트하게 심어진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줄 때도 액체라든 그 10개 희석한 영양제를 역시 그 스프레이 형태로 가끔씩 위에서 조금씩 우리가 아침 이슬 내리듯이 조금씩 주는 형태로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배수가 되지 않는 용기였지만 가습은 되지 않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그 뿌리들도 비교적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뿌리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좀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난을 키울 때는 제일 우리가 실패하는 게 물을 많이 주어서 가습의 원인인데요 가습만 피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하는 환경이면 호접란은 거의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용기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해서 좀 시험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배수구 없는 화분에 키워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또 여기에서 새 잎들도 이렇게 많이 나고 해서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뿌리 자체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바깥으로도 강압성 숨식이 가습하지 않고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꽃은 이제 약 한 달 전부터 꽃대를 올려서 서서히 자라서 꽃망으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요 꽃은 색깔이 굉장히 이쁜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의 꽃도 워낙 다양하고 또 아름다운 색이 많이 있는데요 약간 이 노란색의 전박이처럼 있는 이 호접란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오랫동안 이 호접란의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에 호접란을 시험적으로 키워봤는데 의외로 물 조절이 이제 제일 힘든 거였지만 물은 거의 배수구멍이 없기 때문에 스프레이 형식으로 조금씩 주듯이 키웠는데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벌써 이제 꽃이 피었는데요 오늘은 이 배수구멍이 전혀 없는 용기에 키운 호접란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